어? 할머니 댁에 청개구리가 없어졌대! 덩치 큰 젖소가 대체 어디로 갔을까? 아! 찾았다! 청개구리가 농수로에 있어! 농수로에 길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야! 게다가 아기 사슴과 다른 동물들까지! 카붓! 동물들을 구해야 해! 함께 사는 자연을 위해 우리가 간다! 헬로 카붓 다음 이야기! 아기 사슴을 구해줘! 다음화도 다같이! 헬로 카붓! 다음화도 다같이!